우주 2차 예선 2부입니다. 한준 박홍주 두 분의 대결입니다. 다크호스 나오셨네. 답답한 내 마음 뻥 뚫어준다면 낡은 전해진다. 마법에 빠져서 멈출 수 없는 세상 벗어날 수 있을까. 배풀이 되는 일상에 지치고 지쳐 일상에 지치고 지쳐 영원한 행복 찾길 원하면 날 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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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이 생긴다 기적이 생긴다 날 바라바라 준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일은 불러봐요 이게 본인고 내일은 원인고 일상에 지치고 지쳐 어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이서 상큼한 돌을 붙여봤지 그렇네요 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바라바라바라바라 날 뽀룽뽀룽뽀룽 도와줄 것 같은 그대 마음을 속 시원하게 날려줄게요 그대 진정 꼭 헌호하신다면 이동 phosphate 롯뽀 날 바라보라 날 바라보라 날 바라보라 날 바라보라 날 바라보라보니 돈이 싸이고 날 바라보라 보니 아픈 곳이 납니다 날 바라보는 곳이 만병통치함 정말 독특한데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